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4번 강의를 듣고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비교적 쉽게 이야기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면역학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은 다 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이 활성화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리셉터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주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체 3차 방어선인데요 먼저 1차 방어선이라는 것은 물리화학적 방어선이고 1차 방어선에 관여하는 세포는 상피세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1차 방어선을 넘어선 이제 이 균이 있다면 이제 2차 방어선에서 그걸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럴 때 2차 방어선에 관여하는 세포는 이 파워사이트 식균 세포하고 엔케이스에 주로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엔케이스 식균 세포들은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거나 내부에 문제 있는 세포가 나타나면 그걸 언제든지 이걸 갖다가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활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천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의 종류를 가르지 않고 또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되는 세포의 종류를 가르지 않고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엔케이스의 세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비특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차 방어선까지도 뚫고 더 넘어오면 이제 3차 방어선이 작동을 합니다 이 3차 방어선은 이제 면역세포로는 이제 임파구 임파구 중에서 T세포하고 B세포가 관여를 하는 것이죠 이 T세포와 B세포는 처음에 막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항원에 한 번도 노출이 안 됐을 때는 이 세포 자체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전혀 면역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항원에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면역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나 B세포가 면역력을 갖게 되는 활성세포로 바뀌는 과정 그걸 우리가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항원에 노출된 이후로 약 2주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4일 정도가 걸려서 활성세포로 되면 그때 면역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획득 면역이다 또는 후천적 면역이다 후천적 면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항원에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이 T세포나 B세포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냐 하면 최소한도 10만 배, 100만 배 이 정도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면역세포로서의 활성을 갖는 거죠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B세포나 T세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면역세포로서 기능이 없는데 이게 새로운 면역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획득 면역 또는 후천 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차 방어선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면역 반응을 갖다가 굉장히 증가시킬 수가 있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러나 2차 방어선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어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맞고 그러죠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T세포, B세포가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에 반응하는 T세포 또는 B세포만 활성화가 일어나고 다른 T세포, 그 항원에 반응하지 않는 T세포, B세포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활성화된 T세포, B세포는 그 항원에만 작용한다는 것이죠 다른 항원에 전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콜레라 균이 들어왔다 하면 콜레라의 반응하는 T세포, B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시 예를 들어서 장티프스 균이 들어온다 하면 전혀 반응을 못 하고 다시 또 14일이 걸려야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코로나가 들어왔다 그러면 코로나 균에 대해서 또 14일이 걸려야지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항원이 각각 다 활성화를 따로따로 다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주사를 여러 가지를 맞는 거죠 계략 예방주사도 맞고 또 요즘에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고 감기 예방주사도 맞고 홍역 또는 무슨 다른 거 요즘에는 대상포진 이런 것도 다 예방주사를 따로따로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3차 방어선에 메모리셀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요 메모리셀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메모리셀이 없을 때는 항원과 만났을 때 B세포나 T세포가 활성화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걸리는데 메모리셀 있으면 이게 2, 3일이면 활성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메모리셀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차 방역선을 관여하는 림프구가 T세포와 B세포가 있는데 B세포가 활성화된 B세포 이것을 우리가 형질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형질세포는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역반응은 이 항체, 단백질을 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작용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런 걸 죽이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T세포는 이 T세포가 직접 관여서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된 T세포,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포독성 T세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포독성 T세포는 직접 이 세포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라든지 이게 다른 문제 있는 세포 이런 것을 직접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T세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림프구의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T세포가 있고 B세포, 그다음에 NK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T세포의 종류를 다시 세분해 보면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조절 T세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면역반응을 직접 나타내는 효과 T세포 그리고 면역반응을 다음에 면역반응을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기억 T세포, 메모리 T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중에서 첫 번째 조절 T세포가 있는데요 이 조절 T세포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조절은 우리 인체 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증가시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억제시키는 것이 있어요 면역반응이 제일 처음에 안 일어났을 때는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걸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움 T세포다 헬퍼 T세, 도움 T세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면역반응이 어느 정도에서 면역에서 들어온 물질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럼 면역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면역반응이 끝났으니까 그만 반응을 해라 해서 그걸 억제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억제 T세포 또는 이걸 서프레서 영어로는 서프레서 T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절 T세포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다 해서 말을 하기가 이게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도움 T세포, 헬퍼 T세포하고 서프레서 T세포를 갖다가 다른 말로 이것을 갖다가 요즘에는 그냥 이걸 조절 T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귤레이드리티 스타일에서 조절 T세포다 이야기를 해서 조절 T세포 하면 조절이 위에 조절이 아니라 이 아래 억제 T세포를 갖다가 조절 T세포라고 요즘에는 많이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절에 관여하는 것은 조절 T세포하고 헬퍼 T세포, 도움 T세포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세포독성 T세포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것이 메모리 T세포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T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가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T세포의 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B세포도 만들어지는 것 B셀 리셉터를 가진 B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분하고 여기도 T셀 분화라는 것이 뭐냐면 T세포 수용체, 그게 T셀 리셉터인데요 T셀 리셉터를 가진 세포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T세포의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제일 처음에 림프구의 줄기세포 원조 줄기세포가 골수에 있죠 골수가 여기서는 지금 상완뼈를 길어놨는데 실제로 상완뼈에는 골수가 거의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골수는 대개 어디가 있냐면 척추뼈하고 힙, 골만뼈 여기에 주로 골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편의상 상완뼈로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골수에서 T셀, 림프구의 줄기세포가 T세포, 골수에서 시작이 만들어져서 이게 흉선, 사이머스라는 흉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흉선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림프구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분화됐을 때는 흉선에서 분화가 되면 T셀 리셉터, T세포 수용체를 갖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 수용체를 갖게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분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분화가 끝나면 T세포 수용체를 가진 T세포가 2차 림프 조직, 림프절이라든지 아니면 비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에 있는 림프 조직들 이런 데로 해서 다 이동을 해서 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면 그때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데는 2주가 걸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흉선에서 분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분화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분화는 뭐냐 하면 T세포 수용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전구세포는 수용체가 아직 없어요 줄기세포에는 그게 수용체를 갖는 T세포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T세포가 분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화되는 과정을 다시 보면 이 골수에는 헤마토포이스 스템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혈구세포 전체에 대한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혈구세포가 우리가 림프계열 줄기세포가 있고 적혈구계열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림프계열 줄기세포가 골수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혈액을 따고서 흉선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흉선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T세포 전구세포라는 줄기세포예요 이것도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줄기세포, 이것도 줄기세포, 이것도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용체가 T세포로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용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수용체가 여기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1번이 T세포 수용체 그 다음에 2번이 CD4 또는 CD8 그 다음 세 번째가 CD3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T세포라 우리가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와요 먼저 여기에서 보시면 DN2 여기 레벨에서 CD3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N3 레벨부터 시작해서 DN4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DN4가 되면 T세 리셉트가 T세 수용체가 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단계가 오게 되면 여기가 더블 포지티브라고 써져 있는데 이 더블 포지티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CD4하고 CD8 두 개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가 다 있는 세포가 됐다가 여기에서 다시 분화가 되면 여기에 CD8 혹은 CD4 있는 요가 따로따로 있는 세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T세포에는 T세포에 가서 CD4가 있는 T세포가 있고 CD8이 있는 T세포가 있어요 T세 리셉터는 똑같이 있고 CD3도 똑같이 있고 그런데 CD8이 있는 것이 있고 CD4가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CD4, CD8까지 만들어지면 분화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분화가 끝났으면 이게 다시 세력을 당해서 2차 림프 조직으로 와서 림프 조직에서 이것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T세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항원에 노출이 안 됐잖아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 2차 림프 기관에서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T세포나 T세포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하면 T세포 종류를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지냐면 여기가 T세 리셉터라는 걸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이 T세 리셉터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과 결합을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의 가짓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따졌을 때 B세하고 똑같죠 한 100만 가지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 T세는 천만 내지 1억 가지 정도의 T세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이제 대부분은 이 T세이 한 번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죽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항원이 들어오면 그때 반응해가지고 이 T세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미접촉 T세포라 해서 네이브 T세포 또 이것을 우리가 천여 T세포다 버진 T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항원에 노출이 한 번도 안 되는 세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T세포의 종류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우리가 T세포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마크가 있는데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 T세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CD3 분자가 있어야 되고 T세 수용자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건 T세포예요 그 다음에 T세포 종류 중에 보음 T세포, 헬퍼 T세포죠 이것은 CD4 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D4는 뭐라는 거냐 MSC 클래스 2 그러니까 나란 표시를 하고 있는데 표시 중에서 클래스 2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B세포나 T세포의 활성화를 갖다가 옆에서 도와주고 마크로페이지 활성화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 T세포다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하는데 뭘 도와주느냐 하면 이것이 이런 B세포, 사이토통시 T세포, 마크로페이지가 활성화하는 데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조절 T세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억제하는 것이죠 이것도 CD4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림프하고 활성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세포, 실제로 이 T세포가 T세포로서 기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CD8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 CD8은 MHC 클래스 1을 갖다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인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 타겟을 가진 세포를 갖다가 죽이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 T세포가 있는데요 여기에 CD8 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CD8도 가지고 있고 CD4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CD4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CD8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CD8을 가진 것은 대개 세포 독성 T세포의 한 종류고 CD4를 가진 것은 헬퍼 T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T셀의 기역 세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오랫동안 생존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주사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셀의 대표적인 것이 헬퍼 T셀이고 우리가 세포 독성 T세포인데 CD4를 가지고 있고 8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식하는 게 뭐냐면 MHC2하고 MHC1을 인식하는 거다 이것은 다른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하고 이것은 다른 세포를 타겟이 문제가 되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 세균이 들어온다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인식하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알아볼 때 P-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알아보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P-림프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이 항원만 와도 그걸 알아봐요 알아보고 여기에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에 항체를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반해서 T-림프구는 항원 혼자 온 것은 절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항원을 누가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데리고 온 게 우리 편이 데리고 와야 되죠 우리 편이라는 게 뭐냐면 이 M.A.C.가 만든 것을 M.A.C. 1 또는 2에다가 이걸 항원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와야지만이 이게 알아 T-cell 리셉터가 이걸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M.A.C.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이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조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누가 예를 들어 간첩에다 잡아왔다 하는데 이게 간첩인지 아닌지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데려온 사람이 확실히 우리 편이면 간첩에다 믿고 데려온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면 안 믿어요 그것을 그런 것처럼 T-cell 리셉터는 확실하게 우리 편이 데려와야지만이 그걸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T-cell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항원을 데리고 오는 세포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항원 제시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주로 덴드라지스엘이나 마크로페이지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크로페이지가 데리고 온 항원만 인식하는 것이 T-cell 리셉터의 큰 차이점이에요 B-cell 리셉터의 차이점이에요 그럴 때 인식을 할 때 T-cell 리셉터의 인식을 누가 하느냐 하면 T-cell 리셉터의 도움 T-cell 리셉터하고 세포독성 T-cell 리셉터가 이걸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도움 T-cell 리셉터나 세포독성 T-cell 리셉터가 아직 한 번도 항원에 노출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 노출될 때는 이걸 누가 가지고 오느냐 하면 똑같이 헬퍼 T-cell 리셉터나 세포독성 T-cell 리셉터가 전부 다 항원 제시세포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헬퍼 T-cell 리셉터는 MHC 클래스 2에 결합되어 있는 항원 이것을 인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인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림프구에서 CD4라는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MHC 클래스 2 이게 내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가지고 맞으면 활성화가 일어나고 안 맞으면 활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세포독성 림프구는 MHC 클래스 1에 결합되어 있는 항원을 인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2에 있는 것은 인식을 못해요 1에 결합된 것만 인식을 하고 이게 원인지 아닌지를 CD8이 확인을 해요 CD8이 확인을 하고 리셉터에 결합이 되면 그때 이 세포독성 T-cell이 활성화가 일어나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번도 접촉이 안 된 T-cell들은 반드시 항원 제시 세포가 이걸 데려다가 인식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포독성 T-cell이고 헬퍼 T-cell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제시 세포가 활성화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인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 T-cell은 MHC 클래스 2를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른 세포, B-cell이나 마크로페이지아 T-cell에 있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때 인식 후 이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면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도움 T-cell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이 B-cell 혹은 세포독성 T-cell 혹은 이게 마크로페이지가 되겠죠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이 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세포독성 T-cell은 이게 활성화가 돼 있으면 여기에 MHC 클래스 1몰의 교류에 가서 항원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세포가 있으면 이것은 타겟 세포예요 감염된 세포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합하면 이때 이 세포독성 T-cell은 타겟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시면 이건 활성화 시키는 역할이라고 항원 제시 세포나 항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항원이 있으니 뇌혁 반응을 일으켜라 다시 말해서 활성화가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항원 제시 세포가 하는 역할이고 활성화가 된 이런 T-cell은 이렇게 되면 자기의 원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원래 기능이 뭐냐면 도움 T-cell은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세포독성 T-cell은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게 만든다는 얘기죠 금방 앞에서 보시면 CD라는 CD4, CD8, CD3, 여러 가지 CD라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CD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CD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세포 표면 항원 물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Clust of differentiation 그래서 이제 Clust of differentiation에서 약자로 CD예요 CD인데 이 CD라는 게 단백질이에요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죠 그런데 이 막단백질 중에서 어떤 막단백질이냐면 백혈구의 분화에 관여하는 세포 표면 단백질을 우리가 CD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시리얼 넘버를 붙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백혈구의 분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1982년도에 사람 백혈구 분화 항원 이것을 HLD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Human Leucocyte differentiation antigen에서 HLDA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HLDA에 관한 국제인터내셔널 워크샵이 있었어요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이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각각 다 부르니까 복잡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CD라는 이름으로 해서 통일해서 쉽게 좀 써보도록 하자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동안은 이 이름들이 각자 다양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여기에 넘버를 붙이는 걸로 이렇게 CD가 뭐냐면 백혈구 분화에 관련된 세포막 단백질을 우리가 다 CD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CD를 어디에 써먹느냐 하면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CD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은 이걸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게 어떤 표시 인자로서 써먹어요 세포막에 특정하게 이게 있으면 이게 무슨 백혈구 중에서 이게 무슨 세포다 무슨 세포다 그런 표시하는 것들로 주로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다 하면 CD34가 있어야 줄기세포예요 그 다음에 백혈구에는 CD45가 있으면 백혈구가 되고 과립구, 다립구, 림프구가 있으면 CD3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CD3가 있으면 림프구예요 그런데 CD3가 있으면 림프구인데 여기 자연산세포 같은 경우는 CD3가 없어요 그래서 림프구 중에서 좀 정통 T림프구하고 좀 다르죠 이게 그래서 T림프구하고 성질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같은 일을 해요 하는 일도 그런데 다르죠 이렇게 CD3라는 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퍼, 조력트리세포는 CD4가 있고 레귤리터, 서프레서 CD4가 있고 세포독성트리세포는 CD8이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CD라는 게 뭐냐 하면 백혈구의 분화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 막단백질을 우리가 알기 쉽게 시리얼 넘버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CD라는 건데 이것들이 각각 다 막단백질이에요 세포막이 있는 단백질이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CD 여기 하면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발현이 안 된다 세포막에 저런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 단백질이 그리고 플러스로 표시하는 것은 저런 단백질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에 이런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 플러스 안 되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발현이 되고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는데 또 발현되는 양이 우리가 비교하는 스템닷과 비교해서 많이 된가 비슷한가 더 적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이름을 또 나눠요 많이 되면 하이, 비싸면 미드, 더 적게 되면 로우라고 표시를 해요 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브라이트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음에 텍스토트라는 걸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그럴 때 많이 있으면 더 밖에 나와요 없으면 어둡게 나오죠 그래서 브라이트가 하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브라이트라고 표시하고 미드 이건 같다는 이야기고 딤 이것은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우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글씨로 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세포막에 그러니까 하이 하면 세포막에 저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로우 하면 몇 개 없다 적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백질 수에 따라서 이게 많으면 하이로 표현이 되고 적으면 로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것들이죠 T세포에는 굉장히 많은 수용체 수용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수용체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초영종 같은 것이 되겠죠 외부에서 누가 왔다는 신호가 안으로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수용체에요 그럴 때 T세포의 수용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두 가지죠 하나는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 또 하나는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활성을 증가시키는 리셉터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가 어떤 물질이 결합하면 이 활성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억제시키는 리셉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가 어떤 물질이 결합하면 세포 활성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가 증가시키는 리셉터 이걸 갖다가 여기를 막아버리면 증가가 안 돼요 증가해야 될 때 뭐가 결합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막느냐 이런 항체를 써서 막아버리면 이게 증가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주사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다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제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면 증가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T세포 활성을 갖다가 증가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리셉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면역반응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증가되는 쪽 증가시키는 리셉터에 작용하는 물질이 많이 작용해가지고 이게 증가될 것이고 면역반응이 끝날 때쯤 되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억제되는 쪽에 여기에 작용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암세포를 보시면 이 암세포도 우리 면역반응을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얘들도 굉장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암세포의 표면에 보면 T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여기다 단백질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T세포를 만나면 이것들이 T세포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못 죽이게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치료약 중에서는 이런 암세포에는 억제하는 리셉터가 뭔지를 몇 가지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먼저 블록킹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T세포나 치료를 하면 T세포의 기능을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암세포가 죽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림프구가 외부에서 T림프구는 흉선에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2차 림프기관에서 들어와 있죠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안티젠이 들어오면 안티젠 제시 세포가 이 안티젠을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에서 MEC 클래스 1, 클래스 2에다가 이것을 결합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합시키면 이게 이제 CD4 또는 CD8이 이걸 알아보고 이게 이제 활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CD4가 알아보면 이것은 이제 도움 T세포 쪽으로 돼가지고 도움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은 B세포도 활성화시키고 또 도움 T세포가 활성화되면은 또 T세포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이 T세포가 CD8은 뭐냐면은 CD8은 세포독성 T세포예요 T세포가 또 활성화되면은 이 도움 T세포가 이것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은 이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세포독성 T세포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움 T세포는 여기에서 B세포로 활성화시키면은 B세포 활성화돼서 항체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T세포 중에 일부는 이게 메모리 셀로 되고 또 일부는 이게 헬퍼셀이 마크로페이지 이게 대기세포의 활성화를 또 도와줘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일부는 이제 세포독성 T세포로 되고 세포독성 T세포의 일부가 또 메모리 셀로 돼요 그래서 메모리 셀은 헬퍼 T세포가 메모리 셀로 된 것도 있고 세포독성 T세포가 메모리 셀로 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T세포가 활성화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가지고 와서 하면은 가지고 오면은 MNC 클래스 2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조력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MNC 클래스 1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죠 이렇게 해서 조력 T세포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세포독성 T세포 활성화를 더더욱 도와가지고 이게 이제 세포독성 T세포로 활성화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조력 T세포 세포독성 조력 헬퍼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헬퍼 T세포는 B세포로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또 마크로페이지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또 사이터 독성 T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켜가지고 다시 말해서 조력 T세포는 이 세 가지를 다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력 T세포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질병 중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에이즈 질환인데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에이즈 바이러스인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떤 세포를 공격하느냐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이 CD4의 결합에서 들어가요 이 CD4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어떻게 보면 수용체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는 CD4를 가진 세포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세포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CD4에 들어가 있는 세포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헬퍼 T세포가 다 죽는 거죠 여기 이 세포의 기능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퍼 T세포가 없으면 이런 T세포나 B세포 활성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점점점점 T세포 B세포 마크로페이지 활성이 점점점 활성을 못하게 되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음에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후천성 면역 결피핑이다 해서 우리가 에이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 타겟이 CD4라는 헬퍼 T세의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그 타겟을 가진 세포에만 들어가서 헬퍼 T셀만 선택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사이토톡 T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지만 면역 반응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세포 세포독성 T세포는 안티젠 프레젠팅 셀 다시 말해서 항원 제시 세포가 항원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 네이브 T세포 한 번도 노출 안 된 T세포는 이때 활성화가 돼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그때 다시 MHC 클래스 1에 결합되어 있는 항원과 결합이 되면 그 세포를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죽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킬러셀이다 사례세포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세포독성 T세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이 세포를 녹이는 효소를 분비를 해요 또는 이 세포의 독성을 나타날 수 있는 사이토파인을 분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T세포의 타겟은 주로 어떤 세포냐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하고 그다음에 이게 튜머셀, 암세포가 주요 타겟입니다 이 세포독성 T세포가 항원을 인식할 때 이 MH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세포독성 T세포가 MHC 클래스 1에 가서 항원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항원에 맞는 세포독성 T세포가 있으면 이게 결합하게 되면 타겟 세포를 죽입니다 죽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타겟 세포에 가서 항원이 달라요 항원이 다르면 이건 전혀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기적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항원이 다르면 이걸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못 죽이고 그다음에 항원은 같더라도 이 MHC가 다르면 못 죽여요 MHC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포독성 T세포 어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독성 T세포가 내 몸 속에 있는데 똑같은 암에 걸린 다른 사람한테 그 T세포를 넣어줘 봐야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MHC가 다르니까 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것에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T세포가 항원을 알아볼 때는 MHC를 알아보고 항원을 알아보고 두 가지가 다 내 것이어야지만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포독성 T세포가 파괴 세포에 작용을 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MHC를 알아보고 거기에 또 결합되어 있는 항원을 또 알아보고 이 두 개가 맞으면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키죠 반응을 일으킬 때는 이 안에서 단백질을 분비해가지고 이걸 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그 단백질 중에는 이 세포를 녹이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것도 있고 또 사이토카인 종류를 많이 분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는 이 세포에는 항상 데스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 세포를 죽게 만드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단백질이 항상 있어요 그 단백질을 자극을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포로 다시 말해서 이게 암세포다 암세포를 죽일 때 암세포에 적정한 항원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으면 이 T세포가 그 항원을 알아보고 여기에 반응이 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포포린이라는 단백질이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막에 그 다음에 여기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그랜자인 B라는 게 있어야죠 그것도 세포막을 녹여요 그 다음에 패스리간드라에서 여기에 결합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포가 스스로 자연사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세포독성태세포와 세포독성작용을 나타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암 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억제 T세포예요 서프레서 T세포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레귤레이터리 T세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TREG 세포 이렇게 하면 T레귤레이터리 세포 이것은 억제 T세포를 말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독성 T세포의 증식이나 분할을 억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면역반응이 다 끝났으니까 그만해라는 얘기죠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T세포 증식도 그만하고 분할도 그만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항원에 대해서 면역관용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가항원 다시 말해서 내 세포의 정상적으로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면역반응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가 면역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T세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면역반응을 억제시키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첫째는 뭐냐 하면 항원 제시세포 마크로페이지잖아요 그래서 마크로페이지의 활성화를 억제시켜요 레귤레이터 T세포가 억제 T세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토톡식 T세포의 활성화를 억제시켜요 마크로페이지 활성화도 억제 세포독성 T세포의 활성화도 억제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귤레이터 T세에서 세포를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가지고 이 세포톡성 T세포 자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염증반응을 유발시키는 사이토콘을 분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세포들의 기능을 갖다가 억제시키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에 나온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억제 T세포는 면역반응을 갖다가 억제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런 억제 T세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암조직이죠 암세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 T세포가 우리 몸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이 T세포가 암세포 근처에서 작용을 못 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암세포 근처에 이렇게 억제 여기에서 지금 핑크빛인가요? 이 세포가 지금 억제 T세포예요 억제 T세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T세포가 오면 세포독성 T세포가 오면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작용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다른 마크로페이지나 이런 것도 기능을 갖다가 못 오게끔 자꾸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억제 T세포가 여기에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면역학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암세포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암치료를 할 때 면역세포에 있는 억제 T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세포거든요 메모리세포 메모리세포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세포독성 T세포 중에서 메모리세포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100% 맞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현재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같은 세포독성 T세포인데 어떤 세포독성 T세포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났고 어떤 세포독성 T세포는 빨리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세포독성 T세포가 빨리 죽느냐 하면 세포독성 T세포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활성이 대단히 강한 것이 있고 활성이 아주 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이 약한 것은 오랫동안 살아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활성이 약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항원에 노출이 되면 이것들이 굉장히 활성이 강한 세포독성 T세포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반응이 약한 세포독성 T세포는 메모리세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세포는 그 원조로 가서 보면 네이브 T세포가 됐을 때 네이브 T세포 자체가 완전히 활성화하고 좀 덜 끝났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세포독성 T세포 이것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안 넘겨요 일주일 정도 되면 다 죽어서 없어지죠 다시 말해서 면역반응이 만들어져서 자기가 일주일 이내에는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새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 이펙트 T세포가 여기까지 하면 T세포 설명을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학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T세포 1차 2차 3차 방어선 T세포 여기까지 하면 면역학에 대해서 면역세포들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요즘에 면역항암 치료 중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카트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트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이게 카라는 약자로 CAR을 해서 CAR죠 그리고 이게 세포가 기본적으로 무슨 세포냐 하면 T세포예요 그래서 CAR을 가진 T세포다 해서 카트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메릭이라는 게 뭐냐면요 키메라에서 따온 거예요 키메라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죠 동물인데 머리는 사자 머리 몸통까지 사자인데요 등에 가서 염소 머리를 또 하나 더 가지고 있고 꼬리는 뱀 꼬리로 되어 있죠 뱀으로 그래서 한 동물에 가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키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 동물이 이런 동물이 실제로 살았는지 알 수 없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걸 키메라라고 해서 이 키메라에서 이름을 따온 게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예요 키메릭이라는 게 여기서 따온 겁니다 키메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단백질을 하나하나씩 따서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 모여 있는 단백질 해서 이게 키메릭 단백질이죠 키메릭 단백질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T셀 리셉터 대신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럴 때 T셀 리셉터가 뭐냐 하면 항원을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에 대한 항원을 알아보는 T세포가 우리가 T세포를 우리가 골라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면 대단히 좋겠지만 실제로 암세포에 맞는 T세포 리셉터를 가진 T세포를 골라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소한도 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 1억 가지 정도의 T세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안티젠과 맞는 T세포를 찾아낸다는 게 한강에서 한강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을 면역학적으로 T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암 항원, 티모 안티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암 항원에 맞는 T세 리셉터 이 T세 리셉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항체, 피셀 항체 부분에서 이 결합하는 부분, 이 부분을 뜯어다가 여기다 붙인 겁니다 뜯어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항원만 정확하다면 그것에 맞는 우리가 항체를 갖다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뜯어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페이서 해서 그냥 길게 좀 뭐 좀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 세포 막 통과 부위 되는 단백질을 또 하나 붙이고 그리고 또 스페이서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 세포를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신호를 갖다가 전달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단백질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다가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 단백질을 하나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T세포에다가 세포막에다 이걸 심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카트셀이에요 카트셀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제일 첫 번째 이게 뭐냐면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항원만 정확하면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포막 통과 부위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보조 자극 부위에서 이 T세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신호 전달 부분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카트셀이나 다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이걸 좀 자기 나름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건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항원 결합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특정 항원에 가서 반드시 딱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이 특정 항원이라는 게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항원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항원이 그렇게 흔치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카트셀을 가지고서 항원으로서 아주 유명한 항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혈액암에만 해당이 돼요 백혈병에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백혈병에 있는 CD19라는 단백질이 백혈병 세포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CD19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뜯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다 금방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T세포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T세포에다가 이걸 넣으면 이게 여기에 가서 결합하면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이게 사이토톡시티셀로 변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카트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항원이에요 암세포 특정 항원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불행스럽게도 혈액암에서는 CD19마저도 혈액암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들에도 다 공격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카트셀은 지금 현재 혈액암의 암치료제로 쓰이고는 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특이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FDA에서 이건 항암치료 세포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를 받은 것은 혈액암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 있고 그것 중에서도 이게 만들어진 것이 현재 여섯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만 이게 허가가 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문제는 다른 혈액암이 아닌 다른 암인을 쓸 수가 없죠 다른 암에 쓰려면 이걸 새로 또 다른 암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걸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포 안에서 세포막에 이렇게 이게 들어가게 하려면 이거 이제 바이러스 백탈하는데 이걸 심어 넣어가지고 바이러스를 갖다가 T세포에 갖다가 감염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된 세포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정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한 이거 한 건당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이걸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포 독성 T세포 우리 몸의 정상적으로 있는 T세포와 카트세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세포 독성 T세포는 T세 리셉터가 암세포를 알아보는데 MHC 클래스 1이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CDH이 MHC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카트세포는 MHC가 없어도 돼요 이거 상관없죠 이것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CD19라는 여기에 대한 항 리셉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 끼워넣는 거예요 카라는 걸 만들어서 끼워넣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만 하면 이 세포를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CD19에 가서 아주 이렇게 CD19에만 딱딱 결합을 해줘야 되겠죠 CD19 말고 다른 데 가서 결합하면 다른 세포 다 죽이는 거죠 무조건 결합만 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이게 카트세포가 NK세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카트세포는 인위적으로 카라는 걸 만들어서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카가 인식어는 단백질, 리셉터 단백질이 암세포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CD19는 헤레감 세포에만 지금 있는 것이고 이것만 공인을 받아져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아직 이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세포에 현재의 적용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암에는 거기에 관해서 NK세포는 내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MHC1이 잘못돼 있으면 그 세포를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암세포인지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MHC1만 미싱돼 있으면 내 거 세포라면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암세포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암이나 다 적용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죠 그래서 이 카트 세포는 카트 세포는 지금 현재의 헤레감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은 NK세포는 어느 암이나 다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트 세포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스페셉 타겟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세포에 특정한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백질이 자세히 조사해 보면 다른 데 세포들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들도 다 공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니까 이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안티젠의 이집성 이것을 갖다가 골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세포가 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이 세포의 기능을 못 오게 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트셀의 치료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까지가 면역 세포는 다 끝난 거고요 다음에는 면역 반응들을 가지고서 다음 3시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스널라이즈드 이뮨케어 플랫폼 NKC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